잠실 우성 4차 재건축 아파트 투자보고서 2보고서는 서울 강남의 중심지역인 잠실에 위치한 우성 4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아파트는 교통, 생활 편의성, 플랜드 가치 등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바위 황금단지 부동산 TV 입지 및 교통 여건, 교통 접근성 우성 4차는 2호선 잠실세 내역과 9호선 3전역의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편리하고 또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생활 인프라 롯데월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안강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가치 우성 건설은 안정적인 시공능력과 브랜드 인지도도 알려져 있어 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및 주변 환경 1단지 규모 기존 7개동 555세대에서 재건축을 통해 약 840여 세대 규모로 증축될 예정입니다. 2단지 특징 쾌적한 단지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 조경 등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주변 환경 한강 및 롯데월드 등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잠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현황 1. 재건축 결정 2020년 입주민 총회에서 재건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보상 및 철거 앞으로 약 34년 내에 2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착국 및 분양 2주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국 및 분양이 예정될 것입니다. 예상 분양가 및 투자 수익률 예상 분양가 투자 수익률 강남 중심 입지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중 장기적으로 약 2030%의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위험관리 금리 인상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시기 분양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요인 분석 경기 변동 부동산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함으로 경기 둔화 시 가격 하락 가능성 있음 금리 인상 기준 금리 인상 시 대출 금리 상승으로 구매력 감소 우려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는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투자 포인트 강남 중심 입지 잠실은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거 수요와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브랜드 가치 일군 건설업체의 신뢰성 있는 시공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투자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개발 호재 재건축을 통한 단지 규모 확대와 시설 개선이 향후 가치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결론 및 재연 종합 판단 잠실 우성사 차 재건축은 강력한 입지 브랜드 가치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투자 시기 분양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금리 인상 경기 변동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